선생님, 오늘 뭐 언짢은 일 있으셨어요? 아, 오늘 낮에 회사에 갔는데 텃셔버리는 직원이 있어서요. 아니, 어떻게 해요? 괜히 아이디어 타박하고 막 다른 거 가져오라고 하고. 아, 그 아이디어? 어, 그거 재밌던데? 아니, 제가 그 회사 대표니까 저도 받쳐. 어떤 건데요? 말해 보세요. 아, 오늘은 좀 믿을 뻔했네. 거기 회사 대표가 은둔현 천재래요. 뺏어피 들어가 보니까 이름도 사진도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아, 사정이 있어서 며칠만 여기서 자려고요. 원장님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아, 여기 상가 건물이라 위험할 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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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우 회원님, 무슨 일이세요? 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걱정이 되세요. 별 이상 없으면 됐습니다. 문단속 잘하시고요. 주무세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아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별 말씀을요. 문단속 잘하시고 편히 주무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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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